제가 사실 너무 팬님도 알아서 맞아 어떤 영상인데? 브이로그야? 안녕하세요 역시 연예인 3년 선성전인 안녕 아이돌 니 브이로그야? 니 브이로그 시그니처 뭐 포즈가 있는거야? 4만이야? 아니요 4만이야 울림사람이다 갓주면 목소리가 떨려져 갓주면 약간 싫어하는거 같은데 갓주면 갓주면 심심이 남기면 좀 떨려요 뭐하러 왔어? 요금하러 왔어요 한순환씩 불러야돼 아니 너만 시킨거야 아니 하면 안돼 스포 돼서 지혜는 스포를 해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거든 아 진짜 아 진짜 다 찍었어요? 안찍었지 너만 찍는거지 아니 러블리즈에서 제일 이쁜야만 찍는거야 나도 언니가 제일 이쁜 찍는거야 뽑혔어 뽑혔어 너무 이쁘니까 러블리즈에 비주얼하는 키리랑 많이 쓰셨어 쁭 쁭 나오고 열심히 노래하겠습니다 이쁘게 나오지 이쁘게 나와 필터에게 극좀 지 필터님 사랑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크리스탈님 필터에요 아 감사합니다 식사는 하셨어요? 아니 뭐 드실거에요? 너 뭐 먹었어? 왜? 몇 시에 일어났는데? 11시 11시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은거야? 이거 안 먹어요? 어? 안 먹어요? 아니야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이야 요즘 집에서 뭐해? 저요? 저 요새 운동해가지고 무슨 운동? 운동하고 집 꾸미고 티비가 없어요 드라마를 못보고 있어 요새 사랑의 구식자가 엄청 유행인데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대표님이 아마 티비를 인내해 주신다고 하더라구요 아니 티비 하나 있어 지금 아 진짜요? 잘 보겠습니다 주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매니저가 갖고 가면 돼 아 너 혼자 사는구나 네 어차피 감사합니다 사장님 한 개밖에 없어요? 애니도 없어요 그럼 반 나눠서 그래서 두 개 정도 구해 주시면 저희 러블리즈 모두 우리 집으로 오라고 모두 티비가 있을 거예요 연습실에 티비 하나 없어졌던데 너네가 갖고 온 거 아니야? 별로 저희는 숙소에 있어가지고 우리 멤버들만 다 있으면 이제 네 티비가 없어요 그래서 아싸워데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아까 수정이도 뭐 사달라 그러고 너도 뭐 사달라 그러고 왜 이렇게 다들 사달라 그러니 왜 이렇게 다들 사달라 그러니 돈도 많이 벌면서 돈도 많이 벌면서 돈을 너무 써요 대신이 저희 몰아야죠 그 티비 주시는 거예요? 잘 쓰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안녕 지금까지 KV룡에서 오늘 본대로 끝낼 수 없어요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 아니 그거 한 건데 아니 아니 응 보통 카메라 이렇게 응응응응 아니 이거 하잖아 많이 보셨어 많이 보셨어 많이 보셨어 안녕 이제 그만해 이런 쩔 제수피디님인 줄 이게 알아서 끝나요 아 진짜요? 이게 시간 그 있어요? 지금? 어 얼마나 남았어요? 어 아직 많이 남았어 분량 좀 세워도 돼요 아니 지금 분량 지금 많이 채우고 있잖아 처음부터 많이 채우고 있잖아 야 필라테스 동작 하나만 해주세요 네? 필라테스 동작 하나만 해주세요 쪘다 쪘다 한 그릇가 먼저 말하는데 야 기구 필라테스라고 있어가지고 어 기구가 있다 생각하고 하는거지 그렇지 미쳤다 상상적인 아이돌 제가 아직 지금 아직 두 번밖에 안 해가지고 한번만 해주세요 한번만 할 수 있을게요 어 가장 기본적인 거 누워서 하는 거 러블리너스를 위해서 누웠다고 생각해 지금 그럼 러블리너스를 생각 안 하는거지 어 어떻게 뭘 보여줘야 되지 다 막 다리를 막 들어야 돼가지고 하하하하 손만 들어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번만 들어봐 제가 두 번밖에 안 다녀서 좀 더 배우고 나서 제대로 된 동작을 가르쳐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